제284회 서울특별시 강석의회 임시회가 지난 27일 2차 본회의로 폐회했습니다.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의를 비롯해 현장 방문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며 11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습니다.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18건의 안건이 의결됐습니다.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석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등 7건의 안건이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규칙의 재정과 개정,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의결됐습니다. 또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상정돼 처리됐으며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의결됐습니다. 한편 다음 회기인 제285회 임시회는 오는 3월 21일에 개회될 예정입니다.